표면 상태가 심했다는 용도자 테스티니 가라보시니까 어때요? 다듬어보시니까 네? 다듬어보시니까 어떠세요? 사포질 해보시니까 아... 음... 확실히 좀... 네 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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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이게 좀 나아요 겉히로 겉힌다 보이라도 우중축을... 짠까? 표면이 일단 깔끔하지가 않다는 거죠? 네 어 또 추정해야 되면 어때요? 칠해보면 네 도드라지는게 보여가지고 아... 그럼 지금 이게 한번... 사포질 또 하실... 네 어우야... 쉽지가 않은데 이거?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보니까 델지가 이렇게 보여있어요 커지잖아요 마치 옛날에 우리 어렸을때 그... 불량... 과자... 안에 들어있는 그런 왕구 재질 딱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 사포질... 지겨운 사포질 진짜 싹세하니깐 끝! 끝!